1996년 4월 26일생. 본명은 김주희라고 한다. 키는 160, 미드는 77이라고 한다. 헐이 시야. 윗가슴이 92, 아래가 69로 나왔다고 한다.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아프리카 여캔 BJ라고 한다. 다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김시원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 컨셉은 섹시라고 한다. 일반 섹시 여캔과는 다르게 방송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후원 유도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오히려 별풍보다는 추천을 선호한다고 한다. 건빵들과도 거의 차별 없이 소통한다고 한다. 리액션에는 항상 충실하다고 한다. 시청자가 호환한 만큼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방송 외에 인생의 낙으로 삼을 정도로 즐겨한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 방송할 때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송 대능이나 인품, 소통 능력을 보면 오히려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로 하기에는 아까운 인지라는 평이 있다고 한다. 세자리 별풍선부터는 19금을 걸고 아프리카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던 춤을 춘다고 하는데 검색은 여러분의 모습이다. 2021년 9월 한 명의 시청자로부터 약 100만 개의 배풍선을 받았고 100만 클럽에 가입했다고 한다. 약 1억 원어치의 가격이라고 한다. 아... 진짜... 수위가 거의 저세상급이라 정지초문 위기를 자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정지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거 말고 정... 정지. 부모님께서 모두 질병이 있으시다고 한다. 그녀가 치료비를 많이 대서 모은 돈이 저거 원룸에 산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장하면 사기 완치를 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인품 때문일까? 연구정지 이후 타 플랫폼 이적 말고는 사건 사고도 없다고 한다. 정지를 먹은 후 유튜브 활동을 7개월 동안 안 하다가 2022년 4월 8일 유튜브 복귀를 했다고 한다. 아프리카TV 방송 복귀도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컴백을 환영한다고 한다. 2분 덕질 끝! 2분 덕질 끝!